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셋 번째에 말풍선 두 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시왕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놀랄 준비하고 보세요 화면 자 이렇습니다 어떤 시왕일까요? 요러한 내용으로 보여드립니다 우와 천부시 퍼러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기준일까요? 아닙니다 8월 18일입니다 기억나시죠?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다가 8월달 8월 14일까지 시장 10% 가까운 장대 양봉을 나타내 주다가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에 코로나19 급속도로 확산됐죠 그렇게 되면서 보름 만에 9% 10%에 달하는 그 상승률을 나타냈던 그 피곤함 그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 있는 가운데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와장체 무너졌습니다 하루에 얼마 무너졌어요? 3% 3%대 어마어마한 조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은 이렇게 붕괴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상승 종목 69개에 하락 종목이 825개 종목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돼요 주말 내내 채널 돌리시면 어떻게 되세요? 주말 내내 채널 돌리면 주말 내내 그냥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시장 붕괴될 거다 와 이거 주력주 나팔고 일단은 쉬어가자 뭐 정점을 찍었다 으아 혹은 막연하게 어우 조정받으면 기회예요 왜 기회인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막연하게 결론적으로 어제 3시간 반 동안 이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의 이 정도 수준의 조정이라면 오히려 기회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이 흐름이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막연하게 채널 돌려서 채널 돌려서 막연하게 아 시장 정점 찍었어요 조정받아야 돼요 으악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 죽는다는 얘기 오늘도 시장이 약과권에 놓여져 있으니까 뭐 오택 같은 종목 오택 상한가 종군당 바이오 장주가 막 이야 이거 상한가 들어가네 이런 흐름 현대바이오 막 상한가 장이 그나마 약부합이고 장 중에 빨간불 나타내주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뭐 주력주 다 팔아서 오택 사게 시가총액 뭐 5천억도 안 되고 4천억도 안 되는 다 팔아갖고 오택 사게요 아이고 참나 이런 시황 얘기하는 쪽 쳐다도 보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당시 기준에 이 당시 기준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8월 18일입니다 8월 18일 17일 날 야간 교육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기준이 이러한 종목군들 뭐 진단키트 온라인 교육 이러한 종목군들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몇몇 대장주 기준 어떤 거 시젠 이 당시 기준에 시젠 이 당시 기준에 알소프트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알소프트 와이베넷 이 정도 수준 여기에 보시면 뭐 진원생명과학도 있고 유한양량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액세스바이오도 있고 다 살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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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살 겁니까 그 중에 몇 종목만 압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이 당시 기준에 시젠, 알소프트, 와이베넷 그렇게 해서 시젠의 흐름이 이렇게 놓여졌죠 기준거리량 설정이 되고 이날 장중 기준에 24%대까지의 강세 또 마찬가지예요 와이베넷의 상한가 그리고 알소프트의 23.7% 근데 이 흐름이 예전 같으면 투건 들면 상한가 가야 될 종목이에요 투건 들면 상한가 가야 됩니다 못 움직였다는 거죠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시장은 빠졌지만은 제한적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서 한 단계 더 눌려지고 바닥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에서도 현대차가 좀 조정이 깊어지긴 했습니다만 IT주의 흐름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가 또 언제입니까 11월 22일 정확히 거리 두기 단계 격상될 때 그 시점이에요 23일이 되죠 22일 야간에 교육을 해드렸으니까 자 여러분 좀 힘겨운 상태인데 힘겨운 상태인데 한 가지만 놓고 보자 어떤 거 글로벌 증시가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계속 강세를 쪘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코로나19 이후에 3월 달에 바닥 짚고 여전히 지속적인 강세였다 그리고 특히 11월 미국의 대선 이후에 미국의 대선 이후에 화이자에서 백신 발표해버리죠 선거 이후에 선거 이후에 그러나서 그 선거 이후에 지속적인 낼리가 어떤 낼리예요 경기가 갑자기 좋아집니까 그게 아니죠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구나 내년이면 실적 개선될 수 있구나 지표 개선될 수 있구나 그러한 흐름에서의 강세잖아요 지속적인 결론적으로 10월 23일의 경우에는 8월 16일과는 다르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감이 잘 됐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아 이번에는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결론은 결과론적으로는 긍정적이었죠 그럼 시나리오를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8월 16일 8월 18일 8월 연휴 지나고 나서 8월 18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때처럼의 흐름이 나온다면 11월 22일처럼 23일처럼 별 문제 없다면 또 12월 7일 날도 격상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다면 그렇다면 굉장한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권을 대비해서 이러한 정기전자 업체의 3.68%의 강세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 필요 없어요 상한가 종목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상한가 종목 중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예전처럼 폭등랠리가 나오는 그런 쪽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4.3%의 강세 하이닉스가 3.3%의 이런 초강세가 나오는 시장의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전체 종목군들이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와준 겁니다 12월 7일도 마찬가지라 아니에요 12월 7일 12월 7일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0.51%의 강세 누가 그것도 견인해요 계속적으로 전기전자입니다 1.56% 하락 종목이 월등히 더 많았지만은 시장지수를 방어를 해주다 보니 계속적으로 종목군들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결론적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 이 당시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2월 7일에도 이 당시 기준에 암압 오늘 같은 경우에 오택이죠 이런 흐름이 몇몇 종목에 표출되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전부 대부분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에 전군당 바이오의 27%의 흐름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면 되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오늘 대처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 당시 기준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LG화학이 아직까지는 순위가 4위에 놓여져 있지만 이 흐름도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날 기준이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날입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상 최대치 고점을 다시 뚫어줍니다 지금은 다시 순위가 또 바뀌어 있죠 오늘 조정받아서 어떻게 됐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잘 기억해 보세요 주말 내내 채널 돌렸더니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확진자 천 명을 넘어가고 와우 이거 큰일 났다 안타깝다 더더욱 우리는 금융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죠 야 이거 시장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8월 18일처럼 폭락이 나와버리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가지고 있든 꽉 채워놨든 윤정도 말 믿고 주도주 꽉 채워놨든 IT 전기전자업종의 최대 막 70%까지 채워놨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자동차업종 30%에 금융지주사 30%에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제 새벽까지 3시간 반 이상을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그럼 결론은 8월 18일 날의 흐름 11월 23일의 흐름 12월 7일의 흐름 그 흐름 속에서 단계별로 계속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문제가 됐을 때 그 흐름 속에서 그 심리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고 대처했는데 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은 어때요? 너무 좋아 행복하지 않으세요? 나는 오늘 굉장히 행복한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해서 시장이 약부합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주면 또 한편으로는 옆동네는 막 상한가예요 오택 상한가예요 현대바이오 상한가예요 아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뭐 이렇게 부러워요 그게 내 주력 종목에서 70% 비중을 채우고 있는 IT 전기전자 업종에서 이렇게 0.45% 움직여서 그럼 이게 더 고마운 거죠 요만큼 들어간 종목에서 상한가 나오면 뭐 하겠어요 1% 여러분들이 1억 계좌 운영하신다고 치고 1%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 30% 운영을 올랐어 그럼 얼마? 30만 원 수익 내는 거 하고 7천만 원에 1%면 얼마입니까 7천만 원에 70만 원이죠 0.5%면 35만 원이잖아요 그 흐름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상한가 아니더라도 야 깨져내려갈 줄 알았더니 엄마 하이닉스가 1%대 강사야 엄마 삼성전자가 1%대 강사야 비이성적이라고 안 갖고 있는 분들이 꼭 비이성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어떻게 비이성적입니까 안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거죠 아니 동학개미가 아이고 오늘도 삼성전자 개인 인사인데 동학개미가 움직이는 아이고 참나 59억 주짜리에 개인들이 오늘 얼마나 물량 받았다고 손박김에 흐름해서 외국인들 외국계 기관 투자자죠 매도 국내 기관 투자자 매도 매도 물량을 위에다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위에다가 그거를 매수세 흐름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 매수 국내 기관 투자자 윗방향의 매수 거기에 개인들도 일부 매수 그것이 순매수 기준에 개인들이 순매수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요만큼 개인들이 요만큼 샀다고 해서 주가가 강세를 띕니까 그거를 동학개미 운운하면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그것도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요즘에 막 동학개미 운동 뭐 어쩌고 속지 마세요 그런 거에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구잡니다 왜 선구잡니까 요 바닥이 이게 이게 이 바닥이 왜 이 바닥이라고 이 바닥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 바닥이 거기다 갭교육 안 배웠어요 갭교육을 왜 배워 돌파갭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갭교육을 뭐 하려고 배웠어요 이런 걸 보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하려고 그렇게 해서 배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가 바닥이고 이제 시세가 나오는데 왜 이게 바닥이에요 경제학 논리상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바닥금리잖아요 경제학 논리상 바닥금리인데 여기서부터 치고 돌려야지 지금 올라온 거는 화폐가 재훼손이잖아 좋게 표현하면 유동성 장세잖아요 부동산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3차 재난지원금 뭐 지원을 해주겠죠 근데 그 지원 금액이 개개인별로는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렇게 되면 또다시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산이 돈이 풀리다 보니까 자산에 버블이 또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럼 자산을 갖고 있는 쪽은 당연히 수익이 확대될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학개미? 선구자라고 여러분들은 선구자로서 이쪽에서라도 집은 지금 뭐 집 갖고 계신 분들 다 계시겠지만은 집을 만약에 못 갖고 계신다면 그쪽에서 그러면 자산버브를 확보하지 못해서 나는 비니야 이렇게 됐을 때 주식시장에서라도 정상적으로 주도업종 잘 가지고 가는데 옆에 채널들이 다 팔으라 오늘도 또 팔라고 그랬을 거야 아마 오늘 자야 되는 날에 또 팔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마시고 바닥이다 왜? 경제학 논리상 금리가 바닥급니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 시점에 놓여져 있다 왜?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흐름을 누가 땡겨요? 전기전자 업종이 땡겼잖아요 얘가 땡겼지 이 앞전의 흐름은 이거는 누가 땡겨요? 26% 이렇게 올라온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 올라온 거 누가 땡겨요? 전기전자 업종이 116% 올라오면서 땡겼죠 이게 116% 올라오면서 땡긴 거예요 결론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이게 뭐예요? 내년 영업이익 기준에 삼성전자 46조 하이닉스 8조 54조 쇠내가 될 정도로 들으셔야 돼요 쇠내가 될 정도로 전체 영업이익의 두 종목이 30%를 하는 거야 그러면 대안이 없다 그걸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번 모든 학제는 각국의 중앙정보와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그 대책을 내놓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화가 돼서 돌려진다 그 흐름 때문에 계속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죠 나쁘게 표현하면 화폐가치가 훼손됨으로써 착시한상이 나는 거죠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시중의 금리 대비해서 월등하게 폭발적으로 형성된 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그리고 어제 기준에서는 12월 단기 시장 상황 점검 해가지고 코로나19 3단계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 누적 확진자 하루 확진자 천 명 이상의 기준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의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린 금융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체할지를 그래서 여기 정확히 적어드렸습니다 국내 대응 전략 글로벌 시장에서는 문제되는 게 없었다 그럼 첫 번째 가장 영향력 시장 영향력 시장 영향력 제한적일 경우 11월 23일 11월 12월 7일처럼 공포감이 쌓이고 한 단계씩 격산을 했다 할지라도 영향력이 없다 제한적이다 라고 한다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시장 관심 테마주 단기 공략을 강화할 수 있다 비중 유지하고 단기 공략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8월 18일처럼 단기 급조정 3% 수준의 급조정이 나온다 3% 수준의 조정이 나온다 8월 18일처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주력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대해버린다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확대해버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 관심 테마주의 수인 공략 오늘 같은 날 어우 행복해 내 종목도 안 빠지고 테마주도 움직여 편익기준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셀트리온 사명제 시젠 이런 종목분들처럼 1조 전후의 종목분들 이런 종목 위주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예요? 시장이 정점 고점 인식을 잡았다 시장이 고점이라고 인식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터졌어요 그래서 투매가 막 쏟아져 그렇게 되면서 6월 15일처럼 8월 18일이 아니라 6월 15일처럼 하루에 100포인트 4%대 폭락이 나오면 지금의 기준으로 4%대 폭락이라면요 110포인트 120포인트 돼버려요 그 폭락이 나오면 눈물을 머금고 반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한다 테마주는요 쳐다도 안 보죠 아니 아까 맨 처음 안 보셨어요? 8월 18일 날? 시장이 붕괴되면 다 무너지는 거지 6월 15일 날이요 20개 종목 올랐어요 다 빠지고 시장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지 무슨 미련을 가져 거기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시장이 폐쇄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공포감 더 이상 확대해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널만 돌리면 무슨 영화 찍어? 좀비 나와? 그렇게까지 공포감을 심어줄 일이 뭐가 있어요? 백신 나와서 그나마도 한숨을 놓고 있는데 결론은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 나오면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 폐쇄 기준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중국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춘절 때 연초에 2월에 시장 일주일 그냥 묶어버렸잖아요 시장 폐쇄버렸잖아요 9.11 테러 때 어떻게 됐어요? 미국장 미국장만 안 열렸죠? 금융시장 자체가 안 열렸죠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크게 갖을 만큼의 흐름이라면 열지를 않아요 지금의 수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의 기준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끝났다는 거예요 후폭풍 없겠습니까? 내일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나오면 그거는 코로나19의 조정이 아니라는 거지 그잖아요 주말 내내 그 공포감 천명이 넘어가는 확진자 안타까운 사실 속에서의 공포감 채널 돌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개장 초부터 투메아라로죠? 기회다 지금 빨리 팔아라 뭘 빨리 팔아라? 빨리 사야지 그래서 오늘 윤정도 사살을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게 뭐냐면 코드번호 안 풀어놨다고 와우 나 진짜 화딱지나 우리 직원분들 연구원분들 가면 또 난리 났어요 이 성격 안 좋은 윤정도 또 아글아글 쓸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이에요 이런 내용들 전부 이런 내용들 전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전부 오픈을 해드린 겁니다 거기에 국내모 치료제 관련해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응압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 종목군들을 다 살 거예요 막말로 다 살 거야? 아니죠 그럼 이 종목 그럼 이 종목군들을 다 살 거예요? 아니죠 기준거래량 잡아들였던 거예요 그 기준거래량이 터지고 변덕성이 나와야만 양봉일 때 따라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시장 이슈 종목에 삼성전 떡하니 막아놨어요 오늘 개장 전에 올려드린 그리고 포인트 모바일은 시장 조치 들어갔죠 시제는 오늘 강세를 떴지만 잡아들인 기준거래량을 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상하가고 그런 변덕성이 아니라 변덕성이 굉장히 작았죠 8월 18일 날 24%까지 움직이던 그런 종목이 오늘 같은 경우 5%, 6%에 국한됐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안 나오니까 그래요 시장의 관심이 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 전부 노란톡 국민톡에 다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뭐예요? 선물 주세요 노란톡 국민톡에 오면 뭐 들어다볼 수 있어요? 노란톡 국민톡에 오면 주말 내내 공포관 가졌던 거 어제 한방에 야간에 3시간만 교육해드리면서 전부 그리고 나서 이런 종목군들 업종군들 기준거래량 교육까지 그렇게 해서 오늘 오택 같은 종목 상한가 우린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오택 상한가 차익실현했어요 부터에서 현대바이오 장중에 뉴스 내용 나오고 그거 해석해드리고 종군당 봐요 그냥 빠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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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어떻다고요? 여러분들은 선구자라는 거예요 노란톡 국민톡에 지금 먼저 들어와 계신 분들은 나는 선구자다 선구자다 오늘은 나는 선구자다 다섯 글자 쓰시죠 나는 선구자다 와 윤정구 방에 만 명 들어와 계시는데 만 명 이상 들어와 계시는데 와 여기 들어와 있더니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구나 무슨 동학개미 같은 소리 나는 선구자다 쭉쭉쭉 올려주세요 그래서 새롭게 접근하신 분들 함께 접근하셔서 지금 이 좋은 장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장에 수익 좀 내실 수 있도록 하시겠죠? 노란톡 국민톡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대체 어떻게 받으라는 거지? 노란톡 문자 전화 자료 요청 지금 당장 자료 주세요 실전 매매 안정 수익으로 가는 프레시한 자료집 아, 갖고 싶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캐스터 문다윤입니다 월요병을 이겨내고 지금도 교육받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많은 교육 자료들과 또 교육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인데요 그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는지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을 열어주시고요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노란톡 어플리케이션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채팅 목록이 쭉 모여있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상단에 말구름 플러스 표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말구름 플러스 표시를 누르시면 세 가지 탭이 뜹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오픈 채팅을 누르시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새롭게 뜨는 창에서 윤정두샵 44를 검색하셔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방이 걸려있어서 여러분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셨죠?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위에 있는 돋보기 모양에서요 윤정두샵 44, 오늘 번호죠 윤정두샵 44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1300명이 넘는 분들이 같은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출석체크도 하시고 필요한 자료 요청하시고 또 방송이 끝난 뒤에 8시 10분에 이어지는 교육강의까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교육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오신다고요? 노란톡, 국민톡, 오픈 채팅방에 윤정두 44 시장을 사야죠 지금 삼성전자를 사야죠 하이닉스를 사야죠 나는 선구자다 막 올려주고 계시죠? 시장 사자고 윤정두 44 한번 또 올려주세요 자 윤정두 44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어떻게 들어와요? 윤정두 검색하세요 그런데 윤정두 검색하면 가짜방 한 100개 나오니까 윤정두 넣으시고 숫자 44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금 화면 나오는 방에 오실 수 있어요 총 8개 방이 있는데 전부 1400명 이상 지금 이 방만 1370명, 1400명 이렇게 돼가고 있죠 선착순 이제 100명 조금 남았습니다 100명이에요 금요일 날 300분이 한 방에 다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주말에 약속 시켜드리느라고 어떤 약속? 선물 드린다고 그랬잖아 어떤 선물? 그냥 주말 야간 교육 시간에 3시간 반 이상의 교육을 해드리고 그리고 종목 다 뽑아내드리고 그 종목에서 오늘 종군장 봐요 엄마, 오택 엄마, 현대바이오 엄마 와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설정 방법 지난 금요일 날 풍문으로 들어서 한 번 더 해드렸어요 그 자료 다 뿌려드렸죠 첫 번째 선물입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9시간 중에서 3시간짜리 교육이에요 총 9시간 교육이 있어요 거래량 교육이 그 중에 3시간짜리 교육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이 내용 자체를 어디서 보실 수가 없어요 잘 보실래요? 첫 번째 1,000억 이상의 기준을 참는다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짜리 종목이 최근에 얼마? 50개 종목이 1,000억 이상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상품 포함해서 지금 거래대금이요 30조 원까지 막 달해요 예전에 거래대금이요 그렇게 안 달했어요 사상 최대 차 난 진짜 기가 차가지고 오늘도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와우 아니 어떻게 시장이 매일매일 고점을 넘기지 은봉이어도 고점 넘기고 양봉이어도 고점 넘기고 이런 장 처음 봐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죠 이런 장 처음 보세요? 어 아닙니다 굉장히 이런 장이 많습니다 대세상에는 항상 이렇습니다 주변에서 채널 돌리면 와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표현하는데 시장 지수에 대해서 무제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실질적인 랠리가 나올 때 거래대금이 수반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역사상 사상 최대체 거래대금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왜 유동성이 그만큼 풀렸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뭐라고 해요 우와 왜요? 개인투자자가 역대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거래대금 거래 매수 순매수를 해서 야 오늘 역대 사상 최대치의 순매수를 해서 개인투자자가 그래서 이건 정점이야 시장 조만간 박살날 거야 방금 말씀드렸죠 방금 아니 지금 유동성이 넘쳐났고 화폐가치가 훼손돼서 하루에 거래대금은 막 30조 원씩 달아요 많이 터지는 날은 그러면서 시장이 견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당연히 옛날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당연히 늘어났고 개인들이 사는 날 많이 사는 날은 더 많이 사겠지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날은요 외국인들 사상 최대치 기록을 깨겠죠 그리고 나서 시장 더 가면은 동학개미의 승림도 아우 진짜 옆에 승림도 이단 옆 차기로 그냥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시왕은 시왕대로 온라인상에서 깊이 있게 또 들으시고 그리고 이러한 교육 내용도 온라인상에서 깊이 있게 들으시란 말이에요 다만 몇 가지만 추려서 드리면 천억 이상은 무조건 터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50종복 이상이 천억 이상 터지는데 왜 두 번째는 의미 있는 거래대금의 70% 정거래일의 기준이라면 80% 수준의 의미 있는 거래대금을 형성해야 됩니다 다만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이건 매번 말씀드리죠 셀트리온이 어떻게 했어요 11월 25일날 역사상 최고의 거래대금을 터뜨립니다 셀트리온 단일 종목이 한 종목이 3조 6천억을 터뜨려 버려요 올 2월 10일날 거래대금 안 나올 때 코스닥이 4조 원대 거래대금이에요 근데 셀트리온 한 종목이 3조 6천억을 터뜨려 와우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차하고 3조 원의 거래대금을 터뜨려 버려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그 다음날 또 3조 6천억이 터져야 돼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인데 그 이전에는 2017년도에 삼성전자가 IR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액면 분단한다고 그것 때문에 3조 4천억 터졌거든 당일날 삼성전자 한 종목이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은 거래대금이 터져야 돼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기준 거래대금을 설정한다 지금 한 종목이 5천억 이상 거래대금이 터지면요 10위 안에 들어옵니다 무조건 10위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뭐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는 거지 2,350개 중 모여서 거래대금이 그냥 10위 안에 들어오는데 안 쳐다볼까 옆집 철수형 그냥 한 10주라도 사겠지 뒷집 영희 누나 한 5주라도 사겠지 그게 파킹된다고 해서 파킹 물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비이성적으로 매수매도 매수매도해서 거래대금만 터트려놓고 그 금융당국이 2018년 하반기부터 잡아드린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그냥 냅둬요 우리는 그러면 냅두고 있을 때 그 변덕 속 보면서 기준점 잡아서 대처하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기준 거래량이 설정이 됐다 예를 들면 어제 종군당 바이오 몇 주 잡아드렸어요 550만 주 오택은요 오택? 오택 12월 9일 날 수요일 날 12월 9일 날 몇 주 1,500만 주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이 두 종목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다 터져나갔단 말이에요 오택 지금 보시면 29.97이야 오늘 장중에 오택 제대로 설명 안 나온 것 같은데 12월 9일 날 1,500만 주 기준 거래량 어제 야간에 오택 종군당 바이오 종군당 바이오 오늘 거래량 기준 거래량 550만 주 잡아드렸죠 오늘 장중에 오택 빵 터지면서 27% 포인트 모바일 23.37 근데 종군당 바이오하고 포인트 모바일은 아우 창피해 죽겠어 아주 시장 경고 주의 조치 단기 과열 시장 조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을 장중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 여기서 이래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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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드릴 수 있고 전략은 잡아드릴 수 있지만 시장 금융당국이 단기 과열이야 뭐 이런 식으로 시장 조치 들어가 있는 종목을 어 이거 끝내준다 공시도 없는 거 공시도 없는 거 뉴스 가지고 움직이는 거 그걸 끝내준다고 부추겨서 움직임 가져가게 하면 되겠어요 현대바이오 같은 케이스도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주가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갈지 안 갈지는 나도 몰라요 다만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을 현혹시킬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다 자기들이 추천했대 그럼 자기들이 다 사서 뭐 그냥 한 1년 만에 삼성그룹주 몇 개 사지 왜 통으로 그 불가능한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대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제 야간에 종군당 바이오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럼 종군당 바이오의 기억은 뭐예요? 11월 30일 공약주에 종군당 바이오 그 당시 기준은 350만 주 35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변독성이 시초가 대비 10% 나올 수 있습니다 했는데 이날 상한가 가버려요 상한가 가버려요 강부업 수준에서부터 오늘도 마찬가지죠 550만 주 잡아드렸는데 개장초에 반짝 그리고 밋밋 오후장에 빠바방 뉴스 빵 뜨고 그죠? 오택 마찬가지죠 150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9시 9시 2분 9시 10분 이런 기준점에서 거래량이 수반되는지 들여다보고 매매하실 수 있다 오늘도 노란톡 국민톡에 난리가 난 거야 대웅하고요 대웅제약이요 막 폭등 나왔잖아 장중에 그래서 윤정두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폭등 나왔지만 이 종목군들 지금 시장조치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조치라는 게 뭐 어떻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어우 단기과열이네 좀 주의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정두가 대웅대웅제약은 꼬리가 달리면 평상시 그대로 꼬리가 달리면 차익신원 하십시오 은봉 떨어지면 차익신원 하십시오 재편입은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동영상까지 올려드렸어 근데 노란톡 국민톡에 대웅대웅제약 어떻게 해요? 어 이거 매매사인 줘갖고 내가 마이너스 10%라는데 언제 매매사인 줬어? 언제? 고증말진이들? 그러면 다른 분들까지 피곤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써놨잖아요 지금 현재가가 얼마인데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어떻게 대응해라 아주 기계적으로 윗골이 달리면 은봉 떨어지면 또 시장조치 들어가 있으니까 한 번 차익신원 하면 재편입의 기준은 안 잡는 것이 맞다 개별매매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개별매매 하시는 건 뭐라고 못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이런 종목을 어떻게 편입의 기준을 잡느냐 전부 설정해드렸죠 공부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 다 내드리고 어제 야간에 이렇게 해서 주력 포트폴리오와 테마군에 대한 전략 시장이 요래요래하면 요래요래 대처하자 8월 18일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면 요래요래 대처하자 전부 잡아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내 치료제 셀트리온 삼형제부터 해서 어쩌고저쩌고 모더나 엔투텍부터 해서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종목을 다 살 거예요 이거 다 사서 뭐하게 해 다 사서 이걸 뭐하게 해 그러니까 기준거래량을 이렇게 다 잡아드렸다고 그럼 조금 전처럼 기준거래량 예를 들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850만 주 잡아드렸어 근데 이게 850만 주 터졌어 오늘? 안 터졌죠 그럼 변동성 매매는 못한다는가 추세 매매는 할 수는 있어도 변동성 매매는 못해 추세 매매는 계속 올릴 것 같아요 이 기준이라든가 변동성 오늘 변동성이 있다만큼 11월 24일 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 11월 25일 날 25일 날 얼마? 26% 올라왔죠 그런 변동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 거래량이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된다 정군당 봐요 두 번째인데 우와 550만 주네 장중에 빵 치고 올라갔다가 꺾여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거래량이 터지고 다시 돌리면서 그냥 막 27%씩 그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지를 확인하고 대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젠 이런 종목은 오늘 플러스가 낮지만 5% 6% 올라왔지만 400만 주 안 터졌잖아 못 들어간다니까 그럼 400만 주 터지고 들어가냐고 지금 여기 적어놓은 건 다 뭐예요? 기준 거래량 400만 주에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터지면 된다 이걸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뭔 소리인지 그러면 노란톡 국민톡에 오시면 가만히 계시면 동영상 올려드려 또 아까 말씀드린 전략 올려드려 아 이 종목 여기서 지금 꼬리 달렸습니다 차익 실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매매 사인을 드리는 건가 아니잖아요 교육을 해야 되잖아 그것도 거래 대금 우리나라에서 최상위 종목 오늘 기준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엔젠바이오는 안 들여다봐요 신규 상장주 들여다보고 있었잖아요 오택은 안 보나 12월 9일 날 12월 9일 날 얼마 150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드리고 현대바이오 최근에 거래대금 기준 잡아드리고 마찬가지 전부 종군당 바이오까지 박셀바이오 무상징대 발표 나오면서 변덕성 확대 근데 오늘 가장 값진 건 뭐예요 실질적으로 값진 거는 어디 갔니 나와봐라 현대모비스 어디 갔어요 현대모비스 상승률 상위에 현대모비스가 없구나 그럼 어디에 있었겠어 거래대금 상위에 있겠죠 거래대금 상위에 현대모비스 거래대금 상위에 삼성전자 막 무너지고 시장 붕괴될 줄 알았더니 우와 이런 종목이 저는 오늘 더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셀티련 삼형제도 원하는 거래대금은 안 터졌고 추세 매매 기준이고 오택? 이거 어떻게 대처하려고 시가총회 상한가 가서 3000억도 안 되는데 카톡방 지금 10명뿐이 못 들어와요 아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이거 빨리 넘겨드리고 다른 방이라도 하나 열어드려야겠네 이조훈장에 이조훈장에 채널 돌리면은 뭐라 아우 녹화방송 오늘 또 올려드릴까 어제 야간교육 전략을 세 가지로 네 가지죠 네 가지 전략 8월 18일에 기준 11월 6일 11월 7일 그 다음에 12월 7일 11월 22일이네 23일 그리고 공포감 갖지 마세요 공포감 장이 폐쇄됩니다 공포감 갖지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 와우 오우 매일매일 업종이나 바꿔 매일매일 정기전자 업종 8월달까지 55% 절반 이상을 채우라고 하는 거를 지금은 70% 이상 채워도 됩니다 70%까지 채워도 됩니다 삼성전자라면 100% 다 채워도 됩니다 아니 이게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멘토의 역할은요 비이성적인 종목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실 때 그 자신감을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곧 이제 곧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이 자리로 치고 올라올 겁니다 라는 자신감을 만들어 드리고 이런 종목에서 교육은 할지언정 아우 이거 갖고 뭐 건물 몇 개 올리시게 제발 좀 부탁입니다 노란톡 국민톡에 윤정도 찾아오세요 지금 금요일나도 300명 넘었는데 지금 이 추세라면 오늘도 300명 넘을 것 같아 벌써 한 150분 이상 들어오셨는데 7명 남았어 지금 방 하나 빨리 열어드릴게요 노란톡 국민톡에 윤정도 사사합니다 지금 미리 돌아계신 분들 빨리빨리 올려줘야지 교육의 힘 이번에 교육의 힘 답시다 교육의 힘 교육받았더니 오늘 시장 대처가 너무너무 편하고 좋더라 옆 채널 돌려봐야 엉엉엉 울더니 아이고 쌤통이다 물량 다 뺏겼지 우리는 교육받고 어제 야간 3시간 반 교육받고 그냥 오늘 시장에서 맛있게도 냠냠 짭짭짭 교육의 힘 올려주시고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 빨리 오셔서 교육의 힘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려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